현재 세계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서울 월드컵 경기장 300개 면적의 클린 룸을 완공한 절역이 있다. 또한 지난해 매출액이 4,300억 원으로 세계 1위의 위험을 보여주었다. 클린 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산업용 클린 룸은 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며 바이오 클린 룸은 병원 등에 설치된다. 고객사가 주문한 대로 크기부터 다양한 기능까지 최적의 제조 환경을 디자인하고 이를 완벽하게 구현해내야 하는데 클린 룸의 제일 주요 요소가 파티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반도체나 LCD 쪽, 디스플레이 쪽은 파티클,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미세먼지 물론 일반적인 미세먼지 사이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0.1 마이크로 메타 입경 사이즈의 먼지를 제어할 수 있는 곳을 클린 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먼지가 파티클이 적어야지만이 많은 양이 발생되지 말아야지만이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밀입자 가시아 기술은 파티클이 레이저를 통과하며 빛을 반사할 때 이를 고감도 카메라로 촬영하여 작업자가 쉽게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술인 휴대용 장비 또한 개발과 양산에 모두 성공한 상태다. 여기 좀 조금 조금 빛나는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이 0.3 마이크로, 0.5 마이크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면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여기 쫌같이 보이는 것들, 이걸 리얼타임으로 하는 건데 클린 룸 안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먼지가 불량률을 냈을 때 이 먼지가 파티클이 어디서 발생이 되는지, 어디를 흘러가는지 그런 거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핸드링 타입, 이렇게 먼지를 털리게 되면 바로 화면에 표현되는 겁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클린 룸과 배터리를 제조하는 드라이 룸까지 산업별로 공정 환경이 판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품의 청정도 등급도 달라진다. 클린 룸 제조에는 파티클 제어와 함께 온도와 습도를 최적의 조건으로 유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신성 E&G는 이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업계까지 평정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와 황사 등 공기의 질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서도 대기청정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신성 E&G는 산업용 공기청정 기술을 기반으로 생활 속 클린 환경 부문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염무질의 농도가 높을 때 청정한 대기 상태로 되돌려주며 부가 기능도 뛰어난 신개념 공기청정기를 생산 중이다. 이거는 가정용 공기청정기입니다. 방면적으로는 3평 정도 되는 곳에 사용하려고 원형을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공기청정기는 바닥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클린음에 사용했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천정에다 붙인 내용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게 주된 제품이 되겠고요. 이거를 왜 천정에다 붙였냐면 공기의 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바닥에 대한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청정으로 올리게 됐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LED 램프를 같이 접목하게 된 겁니다. 공기청정기와 함께 LED 전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명의 밝기 또한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신성 2인지만의 공기청정 기술에 소비자의 욕구를 접목한 사례인데. KS 인증을 받았음은 물론 단기간에 5천 대 이상 판매고를 올린 인기 제품이다.